애니는 아날들 왜? 왜? 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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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뻐! 아이고, 이뻐! 우리 베를들 자느라고 목걸이가 안보이네 빨간색 목걸이 예전 목걸이도 빨간색인데 그치? 여기가 머리입니다 여기 카메라에는 지금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제가 어디를 쓰다듬고 있는지 잘 안보이는데 여기가 머리에요 밑에서 하인이가 계속 카메라 건드리네 관심받고 싶어요 관심받고 싶어요 베를들 목걸이가 잘 안보이네 목걸이 좀 보여줘봐 어디가 어쭈 이런 이름표 베를랑 아인이의 이름표 달린 목걸이 갖고 싶었는데 제발 잘 좀 하고 있어 이번에는 내가 잘 안보이네 흐르는게 잘 안보이네 저는 금방을 잡고 싶어서 저는 금방을 잡고 싶었어요 이 날이 너무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